이거 보이십니까? 어마어마하게 큰 주라기 공원 이거 너무 커가지고 화면에 들어오지도 않고 많이 말씀 확 드릴만한 요소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쇼트 형식으로 한번 제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기억나시죠 저번에 키덜티브님한테 빌린 레고 주라기 공원 디오라마 형식 바로 옆에 있고 이쪽 옆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화면에 한 번에 담기지도 않아요 10분의 1 사이즈 축소 버전의 주라기 공원 한 번에 닦은 주소로 제거는 아프라님의 주라기 공원 예정입니다 4단계의 주라기 공원 3단계가 있고 아프라님의 주라기 공원 4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고 5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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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